안녕 안녕 아! 나 체한 게 아니구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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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넌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넌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진짜 진짜 넌 너무 개무케 하는 거 아니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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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쌀쌀쌀 쌀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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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 네 상 받아왔어 사실 이거 네 거야 쌀쌀 쌀쌀 2022 한류 인플루언서 대상 그랜드 크리에이터 라이프 케어 부문 대상 여러분 타투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었어요 강하다 수상 수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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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제 방에 둘게요 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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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내가 춤 한번 퍼줄게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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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기쁘지 너도 기쁘지 으취 숙소 자 할 줄 알았지 시험 아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아 왜 이렇게 재채가 나냐 탄살기인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투를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텐션이 되게 좋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날씨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나 뭐 방금 운동해가지고 얼굴 꼴이 왜 이러나? 요즘 한이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에게 허스키는요? 허스키 어디였어요? 저는 허스키가 보고 싶어! 막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허스키는 제가 안 건드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. 그치 타투야? 타투야! 허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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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키 안오나? 엄마가 봐서는 꼬레를 한입으로 할 거예요. 엄마한테 안오면 뽀뽀 할거야. 엄마한테 안오면 뽀뽀 할거야! 안녕하세요 엄마 너는 너무 크고 있어요 엄마 너는 너무 크고 있어요 너 왜 화났네? 너 왜 화났네? 너 왜 화 안 내? 응 응 응 응 음? 아멘